8. 선생님이 치는 것입니다. 진짜 뭐 할지라도 선생님이 중요해요 이랬다가 그래서 하세요 이랬어서 저야? 저? 저 그렇게 말한적 없는데 네? 저 그렇게 말한적 없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개 소개 좀 하고 와요 그저 다 그 선생님이 진단한 것 없죠? 네 그 분들이 없어서 얘가 나왔던가요? 응 깨깐게 딱 좋아 아 코만 발라 아아 아니구나 왜 떠갈으는줄 알았네 아니 닦아놓고 일단 떠갈으는거 그러니까 나도 긴장돼 진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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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